로고스는요. 로고스는 동양 한문으로 원리 D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 원리도 로고스고 보편법칙도 로고스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실 때 근본 원리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상태 시공 안에 표현된 게 아니라 시공 안에 표현된 것들은 보편법칙이니까 시공 안에 표현되어 있는 만물의 질서가 보편법칙이라면 시공 초월에 있는 그 만물의 근본적인 정보, 그 질서가 근본 원리입니다. 같은 거예요. 근본 원리가 시공 안에 펼쳐지면 보편법칙이고 갈무리 돼 있으면, 시공을 초월해서 갈무리 돼 있으면 근본 원리인 거예요. 그게 그냥 로고스예요. 동양 리도 똑같아요. 주자가 리를 두 개로 설명합니다. 근본 원리는 한문으로, 한번만 쓸게요. 소위연. 만물의 소위, 원인이 되는 이치. 보편법칙은요. 만물이 늘 마땅히 그렇게 돌아가니까 마땅당자 써서 소당연. 마땅히, 당연하게 그렇게 사물이 굴러가는 원리. 소당연, 소위연. 서양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본 원리와 보편법칙. 플라톤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로고스의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 이 근본 원리를 이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만물의 원리를 이데아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로고스는 이데아와 보편법칙을 포괄한 개념이 로고스다. 시험 나오면 맞추시겠죠? 로고스는 원리, 이데아는 원상. 이 말도 맞지만 지금 이데아가 원상이라면 만물의 원형의 상이에요. 원형의 상이라면 로고스는 원리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냥 시공을 초월한 원상을 말하니까 지금 근본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근본 원리가 이데아다. 그냥 원리는 지금 한문으로 보면 비슷해 보지만 그냥 원리는 우리가 보편법칙에도 원리라는 말을 쓰니까 구분해서 씁시다. 근본 원리라고 근본을 붙여주자고요. 근본 원리가 이데아다. 로고스는 원리다.